시험을 치러 왔습니다. 여기는 마장중학교입니다. 저는 보통 차에서 이런 촬영을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시험을 치러 오기 위해서 제 차로 가서 시동을 켰습니다. 번쩍번쩍번쩍번쩍하더니 차 시동이 켜지진 않았습니다. 배터리가 나간 것입니다.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와서 이렇게 울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당연히 운전을 하고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. 시험 끝나고 비가 오면 죽 되지 않을까?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면서 저는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험 잘 지시기 바랍니다. 바이! 손을 올려야 되는데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있어서 손을 못 올립니다. 바이!